오! 오! 이거죠? 이거겠죠? 땡믹해서 땡믹 땡믹 출사를 시작합니다. 안 어렵네. 집 가서 포토물들인데 뭐. 말없이 현중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. 현중이는 혼자 살아가지고. 할 줄 아는 거야 지금. 호동닭에다가요. 환기가 그의 닭에 그 밥이 잘 맞는 거예요. 환기 좀 넣고요. 엄나무라는 게 있어요. 또 이제 오갈비. 오갈비. 오갈비가 있어요. 오금만 끓이면 돼요. 압력솥에서 오금만때랑 해서 오금만만. 오금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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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거 봐. 이 콩물이야. 콩물이. 왜? 왜? 현중아. 근데 거짓말다. 대기해. 대형사고.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. 빨리 뜯어봐라. 이게 왜 솔락 형. 야 현중이 잘한다며. 왜? 왜 어떡해. 무슨 약냄새가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몸이 개는 좋아 보여. 그냥 한약이에요 한약. 엄마한테 전화해서 약재료하고 닭하고 같이 끓여야 되는지. 마지막 한 번 물어봐라. 백숙이 아니야 그냥 한약. 진짜 약을 먹는 것 같은데. 백숙 끓일 때. 몸에는 좋아 보여. 닭하고 한약 재료를 다 같이 끓이는 거예요? 야 나 무슨. 아니 형. 연유가를 묻었어. 그러니까 아예 백숙 맛 자체가 안 나고 한약만 맛 나. 어머니. 한약을. 나무 뭐. 나무 욕조 물 뜬 것 같아요. 약재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대요. 아니 근데. 이거 밥도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못 봤는데. 밥. 앞으로 앞으로. 아 앞으로. 잘 하실 것 같아요. 시작. 야. 뭐야 이거. 밥에 흡수렸니? 맛있다. 맛은 있을 거야. 어 맛있어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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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넣어. 참기름 넣어. 참기름. 밥에. 밥에 참기름 넣어. 살짝. 여기다가 고추장. 밥에 갈게. 밥 보자. 이거 포괄할까요? 이제 이걸 먹어야지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와 김치밥. 와 김치밥. 희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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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 해. 어? 아니 어떻게 된 거야. 야 메이크업도 못 잊어. 희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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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준이 나오는 거 참았어요. 희준아 안 먹어. 진짜. 희준아, 집밥이다. 집밥수. 와. 대까봐. 쌀까봐 여기서 셀까봐. 쌀까봐. 이unning장 잘 앞보지? 쌀까봐. 쫌 gratitude. 하나 둘셉. 올려갑니다. 그렇지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박수 합류세! 이거 구조해 낸 느낌이야. 진짜 크다 다. 배가 앞으로 끓으면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지 않나? 잠깐만. 이게 바로 현중 씨가 만든 백수. 토종 백수. 반찬 하나 준비해 줄게. 고추장이란 말이야. 고추장 얹어.